경과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명을 지금 메디아 크리에이터 벙커스라고 하셨습니다. 벙커입니다. 죄송합니다. 벙커가 여러 개로 앞으로 마련해 드리겠네요. 벙커라고 하셨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내 구성과 소통을 통해 기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킨 캠퍼스 공간 재생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다목적 공간인 미디어 간 지하 1, 2층의 공간 구성을 위해서 미디어 학부, 교육 매체실, 그리고 미디어 단체들과 작년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기존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 간의 조화, 공용 공간과 개별 공간의 유기적 응용 등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하였고 홍보 간의 미디어 단체는 12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영상, 음향 장비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여 오늘 개소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비터 홀 주변 및 공용 부분은 개방감을 주면서 메디아 크리에이터 벙커라는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기존 칸막이를 취소하고 유리 재질의 마감재와 파벽돌 등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했습니다. 기존 SBS 스튜디오에는 크로마키 스크린, 조명, 음향 장비를 설치하여 미디어 영상 수업 진행뿐 아니라 각종 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방음 설비를 완비하여 영상, 음향,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능 구현에 손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미디어학부, 교육매체실, 미디어 관련 단체 구성원 그리고 공사 중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었을 학생들과 교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팀 및 공사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사업계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